띄워! 띄워! 더 신나고 즐기셨으니까 그리고 청하실 거 같아요 소중한데 청주는 제 어머니의 고향이거든요 이렇게 부모님의 고향이 와서 무대를 상당히 듣기신 거 같아요 띄워! 저 맨 오른쪽에 엠 블랙의 이중 씨도 계시지만 이제 EXP 여러분들도 준비생 시절에 또 그냥 준비를 안 할 때 어떤 가수를 보면서 동경했을 거 아니에요? 닮고 싶다! 배우고 싶다! 혜진 씨 돈 많으신 게 슈퍼입니다 저의 꿈을 키웠습니다 저도 샤이니를 보면서 꿈을 키웠어요 아하하하 저의 엠 블랙의 이중들을 보면서 아 그래요? 많은 아이돌가 있을 때 EXP를 불어내는 이유가 또 따로 있어요 교복모델이 되셨다고 들었는데 여기 계세요 저 엠 블랙도 보셨는데 아이가 있어가지고 감사드리고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청주에서 더 인기가 많은 것인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청주가 교육의 도시라 한, 두 분 강한 것인데 서까빈이 되세요 아! 옳이니가 들어갑니다 이분들이 공예후라이니 이오! 이오! 자 저희가 이제 이 스타일의 첫 무대를 봤고요 뭐 이분들의 데뷔 공 안 들어올 수 없잖아요